네 안녕하세요 조조로 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 딕셔너리를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와 같이 이렇게 메뉴판이라는 메뉴에다가 제가 3개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음식 짜장면하고 짬뽕 이제 탕수육 그리고 그 키에 관련된 밸류값이 바로 이제 가격들이겠죠 그래서 후세 후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제 주문을 받을 겁니다 주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거고 그 주문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합을 이렇게 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메뉴로 선택했던 우리가 썸을 0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 0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일문을 이용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주문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주문을 받기 전에 answer라는 값을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정의를 할 건데 위쪽에다가 answer를 이렇게 a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쓸 거냐면요 나중에 이제 주문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들을 뭐 if문을 사용하지 않고 화일문 안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문을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거냐 물어봤을 때 얘라고 한다면은 화일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요것을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 개 뭐 짬뽕 한 개 그 다음에 또 뭐 탕수육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거예요 인풋 메뉴라고 저희가 변수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사용자한테 메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저희가 이제 메뉴를 선택하라고 물어보겠죠 전화가 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썸이라고 있는데 위에서 메뉴썸은 저희가 정의를 해줬죠 그러면 메뉴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짜장면하고 짬뽕을 계속 시키면은 우리가 5,000원 요 값 6,000원 요것이 더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키 값을 물어보면은 밸류 값이 딕셔너리에서 가져와서 이제 요 숫자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뉴썸이라는 것은 메뉴썸이라는 것을 우선 앞에서 더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초기에는 0값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라는 공간에서 메뉴라는 이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이 인풋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 인풋 값을 들어온 것이 바로 여기하고 앞에 있는 키 값과 비교를 해서 밸류 값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배웠죠 인풋 메뉴라고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 밸류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앤서를 뒤쪽에다가 제가 정의를 할 거예요 앤서도 인풋 값으로 저희가 입력 값을 받을 것이고요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면은 이제 요 값이 다른 액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다가 아니오라고 하면은 여기 확인했다가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는 이제 결제 금액이죠 전체 결제 금액은 요 더한 값을 저희가 그냥 프린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메뉴서람이 썸이라는 것이 계속 더해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더한 값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내라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코딩을 하는데 뭐 제가 설명을 하고 코딩을 하는데 한 4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 디지털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코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기 때문에 한글로 짜장면 선택을 하고요 주문을 또 하시겠습니까? 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달리 탕수육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더 이상 안 하려면은 아니오나 아니면 다른 값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결제 금액이 17,000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파이썬 딕셔너리라는 것을 음식 메뉴나 이런 곳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대량의 그 정보들을 만약에 이따가 입력을 할 때는 좀 더 더 이제 그 파이썬 쪽에서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저희가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후에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하면서요 또 다른 응용들 뒤쪽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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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vate deta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